오늘 영상에서 만나요 봤잖아요 댓글도 달았잖아 이유고 나온 방송손님이 저 영입했어요 안되요, 코보TV가 1순위 아니야 저 못 벗겨 깨요 맞추면 찬제 때문에 지금 눈썹 아닌데 염색 어디 어디 뿌염 아님 말고 맞아요 맞죠? 오 찬제! 찬제! 하이파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뭐 없어요 뭐 빼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스왼트 아래에 두세 1